오, 괜찮았어요. 의외로 방송 센스가 있어서 금방 잘 잡을 것 같아요. 그럼 다행이고. 말 넣은 김에 잘했다고 칭찬 좀 해줘야겠다. 아직 스튜디오에 있을 거예요. 뜻밖인데? 당신이 누굴 그렇게 챙기는 건 처음 봐. 강인솔 씨가 이렇게 마음에 들어? 아, 그럼요. 당신이 말했잖아요. 이제부터라도 사람을 믿고 나눠주면서 살라고. 잠깐 다녀올게요. 뭐야? 저 두 사람 다시 만나는 거야? 어머님 아무것도 모르던 눈치던데.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? 그런 거지?